네, 안녕하세요. 개방한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이민규 PL입니다. 오늘은 K-PAS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션을 통해서 K-PASS에 대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K-PASS는 K-PASS 표준 모델과 K-PASS 적합성 인증을 받은 PASS 및 PASS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써 국산 상용 PASS 및 플랫폼 소프트웨어 육성과 국내 민간 플랫폼 시장 진출 및 글로벌화에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K-PASS 표준 모델은 민간중심 클라우드 플랫폼 협의체인 OPA와 상호 협력해서 특정 기업, 기술의 종속성을 해소하기 위해 오픈소스 기반으로 PASS에서 제공해야 하는 필수 공통 기능들을 담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K-PASS 표준 모델은 아파시 라이센스 2.0을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그리고 클라우드 파운드리 등 114종의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핵심 기능과 다양한 상용 PASS의 상호 호환 보장을 위한 공통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기터브를 통해서 소스코드와 가이드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K-PASS 표준 모델에는 현재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파운드리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있고요. 다양한 방식의 클러스터 설치 방법 그리고 포탈 및 서비스 설치 방법 그리고 설치 패키지 각 구성 요소의 컴포넌트 소스까지 모두 K-PASS 기터브에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누구든지 K-PASS에 기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K-PASS의 기능별 대표 오픈소스 목록입니다. 프로비저닝, 오케스트레이션 앤 매니지먼트, 앱 디피니션, 디플레이먼트, 옵셔빌리티 아날리시스, 런타임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사용 중인 오픈소스로는 SSO 등 인증과 관련해서 킥클락, 엣지 환경에서 엣지 노드 배포 및 활용을 위한 큐브 엣지, 그리고 중요한 보안 정보 및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담아서 활용할 수 있는 볼트 등이 프로비저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오케스트레이션 앤 매니지먼트에는 대표적인 컨테인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인 쿠바네티스, 서비스 메쉬를 위한 이스티오나 링커디, 쿠바네티스 기반 MLOps를 실현하게 해주는 큐브 플로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앱 디피니션, 옵셔벌리티, 런타임 항목에도 대부분 아실만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제공하고 있고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지원을 통한 인프라 종속성을 해소하고 있으며 편리한 플랫폼 통합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용자 UI와 다양한 개발 운영 환경 지원 도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K-PAS 표준 모델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의 쿠바네티스 인증을 통해서 쿠바네티스 환경 표준을 준수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K-PAS 컨테이너 플랫폼은 현재 쿠바네티스 버전 1.28대 버전까지 인증을 획득해서 릴리즈를 제공하고 있고요. 올해 1.29, 1.30버전까지 CK 인증을 받아서 해당 버전의 릴리즈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K-PAS 적합성 인증 PAS 플랫폼 소프트웨어입니다. 적합성 인증은 K-PAS 플랫폼을 지원하면서 추가 기능들로 확장한 제품이나 서비스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적합성 인증을 받은 해당 제품과 서비스는 K-PAS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의미고요. K-PAS 인증 요령의 근거에서 적합성 시험 인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서가 발급되고 적합성 인증 제품 서비스로 등록 공개가 됩니다. 현재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 14개 제품이고요. 멘텍, 카카오, 이노그리드, 나무기술 등 PAS 제품이나 서비스가 K-PAS 적합성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더 많은 PAS 플랫폼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PAS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K-PAS 표준 모델에 대해서 고도화 및 보안 취약점 점검 등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관 및 기업 대상으로 K-PAS 도입에 대한 검토 등 전문 기술 지원, 그리고 상호 호환 가능한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호환 적합성 인증, 클라우드 플랫폼 전문가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개발 공모전, 그리고 대학 오픈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 클라우드 플랫폼 K-PAS 랜드스케이프입니다. K-PAS의 랜드스케이프는 OPA의 기술분가에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환경에 대한 표준 기능 모델들로 정립을 한 것을 공표한 내용입니다. 이 기능 모델이란 기업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한 것이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구현이 되었기에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 요소별로 국내 유수한 솔루션 업체들, 서비스 업체들, 교육기관 등 좋은 경쟁력 있는 솔루션들을 맵핑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플랫폼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발전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 때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참여한 민간기업 솔루션 업체들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119개의 서비스 솔루션을 프로비저닝, 런타임, 오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앱 디피니션 디펠로먼트, 옵저블러티 아날리시스 이렇게 다섯 개 부분으로 맵핑을 했고요. 각 부문별 서비스 제품들을 맵핑한 자세한 자료는 OPA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용 K-PAS 도입 현황입니다. K-PAS 적합성 인증을 받은 상용 PAS나 상용 플랫폼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도입되어 사용되는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고요. 상용 PAS는 금융, 교육, 행정의료, 제조, 유통, 교통, 환경, 안전, 방송, 국방 등 주요 부문 235개 시스템, 198개 기업 기관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금융, 교육, 행정, 방송, 통신 부문이 전체 69.4%로 활발한 도입을 보였고요. 도입 형태별로는 상용 PAS가 43.8%, 상용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입 대상으로 구분하면 공공은 31.1%로 73건, 민간 부분은 68.9%로 162건으로 민간이 공공의 2배 이상 상용 PAS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방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방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및 OPA는 K-PAS를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 분야, K-PAS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정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PAS를 구축하고 운영해서 그 위에 컨테이너로 빌드된 앱을 올리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5일짜리 과정이 매달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OPA 협력을 통해 활용 구축 및 운영 등의 심화 교육 과정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 세미나 등 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콜라보 세미나도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K-PAS의 개발 내용이라던가 클라우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센터 내부 조직원이나 클라우드 관련 기술 리더분들의 세미나가 테크 엣지라는 이름으로 매달 정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진행되는 세미나는 K-PAS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K-PAS 활용 경진대회입니다. 17년부터 계속 개최해 왔고요. 올해도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모전 시청자들에게는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별도 개발 환경 구축 없이 개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산학 협력의 일환으로 오픈랩을 통해서 숭실대, 폴리텍대, 이와여대, 고려대 등 9개 대학에서 K-PAS를 주제로 전국 정규 교과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픈랩에 참여한 대학교 간의 교육에 대한 소통 및 자료 공우를 위한 오픈랩 포털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은 국산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의 탑재, 활용, 융합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OPA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 협력을 통한 인증 제도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전문기업입니다. 5년 이내 K-PAS 유관 사업을 2년 이상 수행하거나 3건 이상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기업 또는 K-PAS 전문가를 5명 이상 보유한 기업 등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임을 인증하는 제도이고요.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현재 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나무기술, 디딤365, 삼성 SDS 등 46개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K-PAS 호환성 인증입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K-PAS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는지 인증하는 제도로서 K-PAS와 호환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K-PAS 인증 요령에 근거해서 호환성 시험 인증 기준을 통과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서가 발급되고 호환성 인증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로 등록 공개됩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연동형이랑 이식형으로 구분되어 인증이 되고요. 현재까지 총 142건의 호환성 인증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K-PAS 적합성 인증인데요. 적합성 인증은 K-PAS 플랫폼을 지원하면서 추가 기능들로 확장한 제품이나 서비스임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이건 앞서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K-PAS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의 모든 부분은 민간중심 클라우드 플랫폼 협의체인 OPA와 상호 협력하에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전까지 K-PAS가 공공중심으로 플랫폼 활성화해서 민간 시장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지만 좀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2022년에 민간을 중심으로 K-PAS를 발전시키고자 OPA라는 민간중심 클라우드 플랫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단체를 설립해서 PAS 생태계를 확장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OPA는 K-PAS 기반 상호 호환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K-PAS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들 중심의 민간 주도 협의체인 것이고요. 이 K-PAS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는 CSP, MSP, PAS, SAS 등의 여러 분야를 막라해서 24년 7월 기준 현재 98개사가 회원사로 있습니다. 이 OPA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K-PAS 고도와 교육 및 테스팅 환경 지원 그리고 민간 협력 기반 조성, 인증제 시험, 공공산업계 기술 지원 그리고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과 협의를 계속 향후 계획 내용까지 제가 전부 말씀드렸고요. K-PAS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K-PAS 대표 포털에 접속하셔서 궁금증...